제가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설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배우러 가시죠. 이걸 한번 떼야죠? 이 뒤에도 이게 봐. 옆머리가 되는 인테나!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흰색이랑 검은색을 넣어줘야 해요. 흰색이랑 검은색을 넣어줘야 해요. 조합이 예쁘게 나오겠다. 초록색. 이건 다 무슨 단어에서 나온 색들인 거예요? 이거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행복과 농구에 대한 색들인 거예요? 오늘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색도 아까 단어를 다 입고 이 색에 어울리는 사물이나 장면을 밖에서 사진을 찍어오려고 했어요. 그럼 한번 시도해볼까요? 이 색에 어울리는 장면. 다 찍은 것 같아요. 떠오르는 게 정확히 있으세요? 네. 구도를 설정이 어려우신 상황? 아니요. 그냥. 천천히 고민해보세요. 지금 좀 Look at that. 다음번에 대체 of 제가 눈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 준비했습니다. 두번째의 셔츠. 그렇다면 내가 큰 색은 이 색을 넣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때부터 넣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짐 모양이 바로 머리에서 입체적으로 떠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본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참고하셔도 훨씬 스케치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입체적으로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마음이 좋아요. 혹시 구름이 넣고 싶다. 죄송합니다. 넣자마자 그때는 스케치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물감 색으로 얹는 것을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쪽에는 무엇이에요? 나무를. 나무. 바로 그럼 색을 얹으면 되거든요. 여기서요? 여기 위에서. 아크릴은 가장 재미있는 게 한번 해보셨겠지만 색을 칠하면서 형태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칠하면서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밝은 색부터 쌓아야 나중에 좀 틀린 부분도 어두운 색으로 덮어가면서 완성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색 지금 설정한 화면 구도 속에서 제일 밝은 색 한번 찾아서 거기부터 과감하게 바로 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은 어떻게 그러면? 배경은 지금 그냥 하늘로 가실 거죠. 파란 하늘이고요. 여기서는 하늘이고 여기는 초록색이요. 여기는 초록색 하늘. 그러면 저는 하늘이 좀 연한 하늘색인지 진한 파란색인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연하다면 하늘부터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늘부터 들어가요? 이게 한번 칠할 때 네, 네. 칠할 때요? 네, 만들어 놓고 이만큼만 칠하게 되면 옆의 색깔이 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최대한 내가 쓸 면적을 고려해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 물감을요? 네. 그래서 팍팍 쓰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여기 구름을 하얗게 귀여운 모양 그대로 넣을 거다 하면 다 덮지는 않고 이 모양을 잠시만요. 살짝 이 정도로 좀 남겨두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그럼 칠하기가 더 편하니까. 구름 그 모양을 남겨더라고요? 네. 칠할 부분 여기 그려놓은 게 그래서거든요. 좀 남겨놓고 지금 만약에 색깔을 여기서 따로 섞어서 오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짜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responsive 표고기. 이렇게. 예쁘다. 고춧가루 물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물감 더 드릴게요 저거랑 똑같은 색은 여기다가 그려야겠네 아이고 그거랑 아주 똑같은 것은 없어가지고 약간 하늘 계열은 이런 느낌? 일단은 최대한 같은 걸로 해볼까요? 집 같은 것도 다 덮어요? 덮는 게 아니고 이거를 스케치한 건 얘를 냅두고 그 옆으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런 것도 살짝 남겨두고 하는 게 좋아요 스케치를 했으니 이런 식으로 아크릴을 능숙하게 쓰시네요 물 농도 조절도 하실 줄 알고 아크릴은 능숙하게 쓰시네요 저 뿐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감 물 농도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려봐가지고 뭔가 경험을 하셨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형태를 다 지워버리면 위에다 색을 쌓았을 때 그 색이 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도 흰 바탕이 올라가는 게 예뻐서 그래서 스케치를 해놓고 조금 이렇게 남겨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집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칠하고 싶은 거를 또 다른 색 넘어가서 칠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하얗게 남은 부분은 메꿔가면서 그림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거의 이동된 것 같은데요 네 색깔은 정말 이쁘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집은 근데 어떤 색 하실 거예요? 집이요? 네 연한 주황색으로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주황색으로 지붕이 주황색인 거죠? 네 네 네 집의 형태는 저걸로 만족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도움을 드릴지 아니면 그대로 평면으로 갈지? 평면으로 전 그리고 싶어요 네 지금 딱 지붕 저 모양 그대로인 거죠? 네 그냥 저렇게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러면은 주황색 부칫부터 먼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집 같은 경우는 굵은 분 말고 이거나 이런 정도의 붓이 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주황색이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주황색이에요? 걔는 연한 주황이고 네 아예 오렌지 원하시면 네 아예 오렌지 원하시면은 주황색 엄청 이쁜 주황색 나왔네요 네 주황색 엄청 이쁜 주황색 나왔네요 그냥 그리면 되죠 제가 그냥 네 지금 칠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칠하는 거는 수정을 최대한 안 할 수 있게 행태를 딱 만들어 가면서 칠해야 돼요 외곽을 할 때 근데 색 감각이 좋으시네요 파스텔톤을 맞추면서 하시네 꼭 집이 반듯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 네 편하게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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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반듯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있으세요? 반듯하면 안 예쁠 것 같아서 본인만의 밑적 취향이 아주 확고하신데요 아주 좋은 거죠 그림 그릴 때 색깔이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와서 밑에는 어떻게 가야 할지 밑에요? 네 혹시 근데 이거 진한 주황색을 좀 써도 되나요? 그렇죠 진한 주황색 이게 아까보다 조금 드린 것보다 이게 그냥 색깔도 같은 오렌지인데도 이름 한번 보시면은 얘가 기본 오렌지고 뒤에 뭐가 명칭이 붙어요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오렌지 괜찮은 지옥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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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그맣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색칠 없이 선으로? 네. 그림으로 그려줘요. 동화세상 같아요. 이거 무슨 스위스 동화에서 봤던 장면 같은데. 화이트만 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한데? 제가 집중하느라 이거 집중하느라. 그림으로 그려줘. 그림으로 그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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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